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 한국교회 연구원의 이사장 이취임식이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11일 열렸습니다. 일대 이사장인 최영단 목사의 이임식 후에 진행된 취임식에서 신임 이사장 김순미 장로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한국교회 부응에 대한 사명을 갖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총회 한국교회 연구원은 교단 산하기관과 유관단체들이 진행하는 사업을 학술적으로 지원하고 연구해 정책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 이순창 총회장은 목회환경위기 속 한국교회 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새롭게 단을 쌓아갈 것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전했습니다.